절대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던 여자친구의 민낯을 우연히 딱 구결됐는데 화장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. 저는 이쁘다고 해줄 것 같아요, 더.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. 아, 그러니까 안 예뻐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쁘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이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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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저는 체면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너무 이상한데 계속 민낯으로 나와요? 화장 좀 했으면 좋겠는데. 가끔가다 못 알아볼 정도인데. 저만 만나는 자리면 괜찮습니다. 민우 씨 아까 대답했던 것 중에 저는 그럴 때 원래 싸워요. 이거 편집해서 붙여주시면 안 되나요? 화장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. 제 성격상 저는 싸워요. 저 왜 싸워요? 그것도 편집해서 붙이죠? 익명으로 편지를 그 여자한테. 화장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. 익명으로 그 친구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겠습니다. 대답이 많기 때문에 다 묻힐 수 있어요. 힘들었어요, 저 어지러웠어요.